뭔가 항상 이렇게 부쩍부쩍한 것보다 되게 조촐한 걸 보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좀 더 우리가 끈끈해지는 느낌도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좀 썰렁하나? 이런 느낌? 되게 두 가지가 된다 제가 5번까지나 플라 브랜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지시를 참 잘못했어요 문제 5번까지가 아니라 지문 5개를 말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5번까지라고 해서 아마 5번까지 여러분이 하시지 않았나 이상하지 않냐? 한 6번도 아니고 왜 하필 5번까지 했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드렸어요 죄송해요 어찌 됐대요 제가 이제 교재를 일주일치 분량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까 문제를 풀어보시고 독해도 한번 해보시고 했겠지만 일단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총 10개 지문이거든요 10개 지문을 가지고 각 지문당 3문제씩 제가 만들었어요 이 세 문제는 각각 독해 문제 업법 문제 그 다음에 영장 문제 요약형이죠 이렇게 해서 구성을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각자 개인마다 바라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니즈가 좀 다르니까 나는 요걸 원하고 누구는 요걸 원하고 누구는 요걸 원하고 이제 각자가 원하는 니즈가 다른 데다가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주역부에서 내신대기를 벌써 세 번 했잖아 여러분 기준으로 그러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 대체적인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요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내신대는 제가 이런 거를 알려주기에는 좀 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는 이제 난이도는 좀 있어요 이게 고의 한 6월에서 11월 사이 요정도 난이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 난이도는 조금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약간 쉬운 것들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든 자습서인데 이 자습서에 있는 내용과 여러분이 푼 여기에서 약간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원문 기준으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자습서를 먼저 만들었거든 근데 만들고 난 다음에 원문 이제 이걸 만드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문장이 몇 개 있어서 내가 바꿨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다른 것도 있어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좀 paraphrasing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찌됐든가 그러면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분반도 했고 분반을 한 이유가 이제 뭐 인원수 때문도 있지만 조금 이제 컨셉을 좀 달리하고 싶어서 인 것도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시험 끝나고 모단노트 쓰고 제가 이제 쭉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뭐냐 점수대별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얘기했었죠 제가 그쵸? 그때 그걸 얘기하면서 아마 각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주역고일 이제 NB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이제 기말고사 때 뭘 컨셉으로 할 거냐 우선 당연히 똑같이 다 할 겁니다 똑같이 다 할 거야 우리 내용 파악하고 오아시스 다 똑같이 하고 업법이랑 이거랑 다 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그 설문조사를 쓰셨잖아요 근데 그 설문지를 쓰셨을 때 여러분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질문에 대한 거라는 거 이런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있으셨습니다 물론 저는 질문할 요일이나 시간을 따로 줬지만 니네가 안 했지만 어쨌든 간 그 의견 정도 수령하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말 때는요 우리 반 우리 반은요 요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쓸 거예요 요 부분에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 업법만 신경 쓴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성적을 잘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험에 업법 문제 몇 개 나왔죠? 세 개 나왔어요 세 개 세 개 나왔는데 세 문제 중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는 그냥 겁나 쉬운 거 하나는 쉬운데 유형만 어려운 거 유형만 어려워 난이도도 쉽고 그리고 얘는 반대로 유형은 쉬운데 난이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문제 세 개가 그래서 유형이 어떻든 난이도가 어떤 간에 일단은 업법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제가 다시 한 번 말해줄 겁니다 사실 저는 업법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사실 제가 알려준 업법 풀기 방법은 전부 다 베이스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여기가 동사자리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여기가 이러니까 동사자리가 맞지 이러면서 풀었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요 얘가 동사자리인지 아닌지조차도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할 겁니다 업법은요 얘가 동사자리가 맞냐 아니냐 그걸 어떻게 파악하는데 구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구문에 대한 것부터 제가 좀 제대로 짚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반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남아 봤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어? 그러면은 저희는 업법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시험에는 압도적으로 도피가 많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내용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이제 주제에 관련된 거 정리하고 이런 것들 이거 당연히 해야 돼요 업법을 좀 더 강화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화한다라고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월금반이잖아요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밖에 수업이 없어요 금요일날 여러분 이제 8시 반부터 수업이잖아 오늘이랑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에는요 앞시간에 여러분이 일찍 오시면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내가 월금반으로 만든 거예요 월수반으로 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월금으로 한 이유가 그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도 좀 잘 활용하시고 그럼 우리 염작은 안 할거냐 아니요 할거에요 할거야 근데 여러분한테 다짜고짜 염작해봐라 하면은 여러분이 하기 어렵죠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서술형 4개 나오잖아요 주업에서 그쵸? 근데 그 4개가 뭡니까? 다 이거에요 다 이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 그럼 이걸 하는 방법이 있을거냐 그쵸? 요 하는 방법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이걸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염작하는 방법이 있을거라고 그거까지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줄게요 대신에 우리가 너무 난이도가 낮은 걸로 하면 안 돼요 지문 난이도는 어려워야 돼 왜냐면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게 다 어려운 지문에서 내잖아요 그쵸? 그니까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요 일단 지문 난이도가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얘네들을 처리할까 여기에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제가 어려운 난이도의 지문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알겠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진짜로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내가 뭔가를 설명을 했는데 진짜 모르겠어 어 자 얘가 이러니까 이렇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근데 난 모르겠어 그러면 꼭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반의 컨셉은 언제끼리일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 이제 어쨌든가 우리 신규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얻어 가십시오 최대한 각자가 본인들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각자가 잘 아는 점이 있을 거고 그러면요 본인들이 부족한 점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뭔가 그동안 이해가 안됐던 거 뭐든 좋아요 꼭 해결해야 돼요 일주일밖에 안되긴 하지만 다음주부터 또 내신이죠 벌써 내신이죠 또 다음주부터 하지만 우리가 내신 대비 시작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문 분석을 했고 해석을 했는데 내가 틀렸대 그럼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왜 얘가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여러분 중에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성적에 만족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만족하니까? 여기 만족해요? 아니죠 응 자 그래서 그러면은 본인이 만족할 만큼의 성적이 나오려면요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일단 열심히 해야 돼 일단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만 약속하자 하나만 딱 뭐 안 바랄게 하나만 약속하자 여러분들 이번 오늘 수업 포함해서요 앞으로 우리 2학기 끝날 때까지 나보다만 열심히 해야 돼 나보다 나보다 열심히 해야 돼 재현아 나보다 열심히 해야 돼 할 수 있어? 아 어이씨 왜 말이 없어 나 보다 열심히 해야 돼 어 나보다 열심히 해야 돼 재현아 여기서 나보다 열심히 해야 돼 아니 왜 웃기만 하고 안 했는데 내가 배웠을 때 자스더라 재현아 나보다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응 저보다 열심히 해야 돼요. 저보다. 여기서 1학기 때부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어떻게 수업 준비하는지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나보다 열심히 해야 돼. 저 참고로 말하면요. 이번에 또 생각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번 중간고사 때 여러분이 또 그 설문지 써준 거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내가 그러면 이번 기말고사 때는 이거를 좀 더 변경해서 좀 더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 놓은 부상해 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부상해 놓은 거를 진행하려면요. 그러면은 오아시스를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제가. 참고로 말하면요. 그 오아시스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내가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계신 분들 몇몇 분은 저랑 인스타 친구죠? 나 여기서 라이브 방송 켜고 자고 갈 거예요. 새벽에. 나 여기서 라망 켜고 할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라망이 내가 안 끝났는데 이제 본인이 먼저 자러 간다? 오이 그러면 안 되지. 나보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볼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교재의 컨셉은요. All-in-one 입니다. 그러니까 뭘 여러분이 원할지 몰라서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제 에이스라고 지은 겁니다. All-in-one comprehensive for English. 그래서요? 그래서 전부 다 한 곳에 들어있는 종합영어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글 읽는 법부터 알려줄게요. 글 읽는 법부터. 어법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영작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나씩 다 알려줄 겁니다. 오늘 제가 핵심적인 거 다 알려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석한 그지 같은 두 마리는요. 이거를 인강으로 말해요. 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요거 필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필기 좀 많이 할 거거든? 그러니까 뭐 각자 롯데에다 하시든 페인트에 하시든 편하신 데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교과서를 제외한 글의 패턴을 알려줄게요. 글 읽는 법이라고. 글 읽는 법. 자 여기서 말하는 글의 패턴, 글 읽는 법은요. 모의고사나 외부 지문 기준입니다. 교과서랑은 조금은 달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글의 패턴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도입부, 주제부, 그 다음에 예시부입니다.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지금 요게 기본 패턴이에요. 기본 패턴. 그래서 여기 기본에서 이제 파생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까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 익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파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이건 안 써도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문장이 도입부잖아요. 그런데 도입부이면서 동시에 주제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바로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요. 이런 패턴도 있고. 또는 통념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념을 반박하는 패턴이 나오기도 합니다. 통념이란 건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 그래서 이게 통념 반박 패턴이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문제점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이런 게 문제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돼. 해결책이 나오잖아. 이런 패턴도 있어요. 또는 하나만 더 써볼까? 어떤 질문이 나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쭉 설명하다가 그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도 있고요. A와 B 두 개를 말해서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패턴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그래 패턴은요. 그런데 이 모든 수많은 패턴은요.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됐어?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요. 이 각 도입부와 주제부와 예시부가 하는 역할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 역할을 말해줄게요. 도입부라는 거는요. 당연히 대부분은 첫 두 문장을 말해요. 첫 두 문장은요. 이거는 이제 글 패턴마다 달라요. 첫 한 문장만 도입부이거나 두 문장이 도입부거나 아니면 아예 도입부가 없거나 아니면 아예 예시부 시작하거나 이게 시작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첫 두 문장 정도가 도입부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첫 문장이나 아니면 두 번째 문장까지. 됐죠? 그러니까 이 도입부가 하는 역할을 알려줄게요. 도입부가 하는 역할. 잘 알겠다 봐. 여러분. 여러분이 읽는 이런 교재에 있는 이런 글들 있죠? 영어로 된 글들. 수능 당장기나 모의고사나 이런 글들 있죠? 이게 다 어디서 발췌해 오는 건 줄 알아요? 이게 직접 그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직접 만드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어딘가에서 따오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글을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따오냐면 대부분 논문에서 따오는 거예요. 해외 논문에서. 논문에서 따오는데 이제 논문 내용이 어렵고 길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 논문 내용에서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여기에서 단어와 어려운 것들을 교정 작업하는 거야. 그게 모의고사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되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논문을 여러분이 이제 뭐 논문을 써보지는 않았겠지만 논문 쓸 때 그런 게 있어요. 잘 봐봐. 논문을 업로드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많이 쓰는 곳은 DBP와 같은 사이트겠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진짜 이제 논문을 이제 게시하는 사이트가 있어.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아니, 굳이 논문을 게시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논문을 읽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논문 읽겠냐? 아, 오늘 주말인데 심심한데 논문이나 읽어야지. 이러겠어요, 여러분이. 그럴 리가 없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 논문을 읽는 사람들의 틀이 뭐냐면요. 전부 다 굉장히 학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학구적이니까 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어그로를 좀 끌어야 돼요. 어그로를. 근데 이 어그로를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첫 문장이 항상 그럴듯한 말을 써야 돼요.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럴듯한 말을 딱 쓰고 난 다음에 클릭을 유도해야 돼요.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도입부 같은 경우는요. 보통 어그로성 이야기가 많아요. 어그로성. 근데 그냥 어그로만 끌면 안 되죠? 도입부에서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나 이런 얘기 할 건데 클릭 좀 해서 한번 봐볼래? 이런 거야. 즉,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요. 소재가 등장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소재가 등장한다. 선생님, 소재가 뭐예요? 쉽게 말할게요. 글을 쓰기 위한 재료입니다. 글을 쓰기 위한 재료입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뭐에 대한 이야기나. 이게 소재야. 됐어?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 한두 문장 정도 읽으면요. 대충 파악이 돼요. 뭐가.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야.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이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그게 바로 뭐라? 소재라는 것이야. 소재. 알겠지? 자, 그러면은 주제 문장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주제 문장. 그럼 주제 문장은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도입부를 통해서 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알았어. 그러면은 그 소재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뭔 얘기를 할 건데. 분필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아니면은 분필 대신으로 뭘 쓰라는 거야. 아니면은 칠판에 쓸 수 있는 모든 필기구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아니면은 분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야. 뭐야. 됐어?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뭐야?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분필을 가지고 뭔 얘기를 할 거야. 됐죠? 즉 소재를 가지고 뭔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주제라는 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영화의 제목 같은 걸 보잖아. 그럼 영화의 제목을 보면은 대충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우리가 아주 대충은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제라는 녀석은요. 그 주제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글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영화 어벤져스만 보면 어벤져스 내용을 다 알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대충은 어떤 내용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제문은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문. 여기다 쓸게요. 주제문은요.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굉장히 일반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끔 포괄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비유적이거나 은유적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비유에서 좀 더 확장된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제문의 특성이에요. 주제문은요. 그 문장이 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문만 딱 읽으면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렇게 했구나.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 됐어? 그게 바로 주제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주제만 보면 이 글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죠.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구체적 내용이 필요하죠. 말 그대로 구체적 내용. 그 구체적 내용이 뭐예요? 예시입니다. 예시. 그래서 예시 좀 자리가 없어서 여기 아래에다 쓸게요. 그래서 예시는요. 특성이 당연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근데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실험을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비교나 대조를 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많아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식은요.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쓰는 사람 마음. 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지금 막 즉석에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말로 지어내볼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한 세 문장 정도 말할 거거든? 세 문장? 세, 네 문장 정도 지금 내가 그냥 말로 해볼게. 그럼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의 소재는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주제문인지, 그리고 예시가 어디고 예시를 내가 뭘로써 설명했는가? 이걸 한번 맞춰보십시오. 잘 들어요. 내가 그냥 말로 할 테니까. 쓸렁거래 걸리니까. 사람들은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선풍기 틀고 자도 안 죽어. 왜 안 죽냐고? 내가 옛날에 실험해봤어. 궁금해가지고. 진짜 실험해봤어요. 선풍기를 두 개를 틀고 내가 창문이랑 문을 다 닫고 잤어. 근데 내가 살아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다. 선풍기 틀고 자도 안 죽어. 자, 문장 끝났습니다. 글 끝났어요. 방금 내가 말한 글의 소재가 뭐예요? 뭐에 대해 얘기했어요? 선풍기. 선풍기에 대해서만 얘기한 건 아니죠? 또. 선풍기. 또 뭐가 나와야 돼요? 키워드가 하나 더 나와야 돼요? 실험. 실험? 아니에요. 실험. 부연살량. 죽음. 죽음? 좀 세긴 한데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선풍기와 죽음을 바로 연결지기는 어렵잖아요. 중간에 뭐가 있어야죠. 어떤 거? 틀고 자면. 틀고 자면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선풍기. 잔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 자는거였지? 밀폐된 공간에서. 됐어? 선풍기. 그러면 밀폐된 공간에서의 수면. 죽음. 됐어? 이 세 개를 묶으면 이제 소재가 된다. 됐어? 됐어? 이거를 잘 조합해서 우리가 문장으로 쓰면은 이제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방금 전에 말한 문장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방금 전에 문장을 쫙 말했잖아요. 내가 방금 말한 문장의 주제가 뭐예요? 선풍기를 틀고 자도 안 죽는다. 이게 주제예요. 맞죠? 그럼 선풍기를 틀고 자도 안 죽는다는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왜 선풍기를 틀고 자도 안 죽는데 그 근거, 그 근거로서 제가 제시한 게 뭐죠? 어떤 걸로 제시했죠? 여기 중에서? 실험으로 제시했죠. 알겠니? 방금 전에 얘기한 게 바로 뭡니까? 이 글의 패턴이야. 전형적인 패턴. 내가 방금 전에 한 패턴이 도입, 주제, 예시예요. 알겠니? 근데 이거를 이걸 좀 더 구체화하면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말한 게 아까 얘기했던 통념, 반박, 부연 설명 패턴이에요. 내가 방금 전에 한 게. 이 통념이 뭐냐? 도입이고요. 반박이 주제고요. 이게 뭐야? 예시에 해당하는 게 불려야죠. 됐어? 똑같아요. 통념 뭐라고요? 사람들은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 줄 알아? 근데 안 죽어. 왜 안 죽냐고? 내가 실험해봐. 딱 살아있잖아. 이거야. 그랬어?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글의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됐죠?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선생님, 모든 글이 다 이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글의 패턴이라고 했지 모든 글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했다시피 도입부와 주제부가 세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갑자기 다짜고짜 예시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글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이러면서 바로 시작하는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제가 하나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제만 말하는 문장도 있어요. 심지어. 문장이 일곱 문장이야. 다 주제야. 근데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장을 다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랬어? 그런 패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그것까지 가지 말자고. 우리는요. 이것만 여러분이 일단은 파악할 줄 알아도 일단 바로 넘고 들어가요. 왜냐면 대부분이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뭘 봐야 되냐면요. 자 좀 구체적으로 말해줄게요.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는 사실 이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걸 공부할 때. 그리고 또 지금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니네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첫 두 문장 정도는 진짜 각 잡고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는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해 본 적 없냐? 모의고사 보면 70분이잖아요. 근데 듣기가 20분이거든. 그럼 50분이라고 말이야. 남는 시간이. 그럼 50분 만에 28문제를 풀어야 돼. 50분 만에.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 문제당 1분 46초 나와요. 정확하게. 1분 46초. 마킹한 거 포함이야. 그럼 마킹 시간을 빼고 좀 넉넉히 잡으면요. 한 문제랑 1분 30초까지 해야 되거든. 그래야 시간 딱 맞게 풀 수 있어요. 모의고사 위주로. 근데 주변 애들 보면 그런 애들 몇 거 같냐? 한 20분 남았는데 모의고사 다 풀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겁나 빨리 푸는 거야. 그럼 걔네는 막 30초 만에 한 문제 풀고 이런 거야. 아니 나는 지금 해석도 안 돼. 지금 이렇게 긴 내용을 30초 만에 문제를 풀고 맞춘다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그게 왜 가능할까? 어떤 학생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핵심만 읽어서 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야. 요즘 모의고사가 핫바지가 아니에요. 핵심만 읽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어디가 핵심인지 몰라요.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알려줄게요. 여러분.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글을 읽을 때. 지금 여기까지 제가 설명한 건 패턴이야. 패턴. 패턴 설명한 거고. 읽는 법을 알려줄게요. 읽는 법. 글을 읽을 때. 이거는 비문학과 해당됩니다. 알겠죠?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문이 이렇게 있지 않냐. 그러면은. 일단 한 첫 문장. 두 번째 문장까지. 여기까지는요.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가장 기초 단계부터 말해주는 거야. 일단 제대로 해석해. 딱 첫 두 문장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잠깐 고민을 해보는 거야. 뭘 고민을 해야 될까? 소재가 뭔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 됐어? 자.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다시 한 번. 첫 두 문장을 읽어. 지금 예를 들어서 니네가 푼 문제에서 문장을 보면은.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야. 여기까지 한 문장. 근데 한 문장이 되게 길죠? 이런 경우에는 한 문장만 읽고 고민해봐도 돼. 한 문장이 길 때는요. 그럼 한 번 해석을 해볼게. 한 문장만 해석해볼게. 지금 이거 내가 잘 써 만들었는데 잘 써 안 보고 그냥 이걸로. 잠깐만. 이제 문제 통화를 드려볼게요. 자. 자. 작서를 보면 안되니까. 자. 이 상태를 읽었어. 이 상태를 그냥 읽어보는 거야. 읽어봐. 개성이 발견됐어. 애들의 공감에 있어서. 근데 개입 이후야. 그 개입이 어떤 거냐면은. 공감 능력과 사회적 이해를 증가시키도록 설계된 개입이래. 뭘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읽었거든. 짓독 짓기로 했거든. 근데 이렇게 문장이 길잖아. 그럼 짓독 짓게 해도. 뭔 말이야. 이렇게 내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봐봐요.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길잖아. 방금 내가 짓독 짓게 해를 우리말로 해줬잖아. 근데 아마 여러분은. 뭔 소리야.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한 번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는요. 일단 한 번만 생각해봐. 한 번만. 다시 한 번. 개선이 발견됐대. 아 그럼 뭔가가 올라갔구나. 개선이 발견됐으니까 뭔가가 향상됐다는 거잖아. 그렇죠? 뭐가 향상됐대. 애들의 공감에 있어서. 아 공감 능력이 향상됐구나. 됐어? 어. 뭘 개입을 했대. 뭘 개입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공감 능력이랑 사회적인 이해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래요. 이거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공감이 증가한다. 뭘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아 그러면 문학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증가하는구나. 딱 이거 쓰면 되는 거야. 됐어? 실제 모의고사 할 때도 이렇게 쓰면서 하는 거예요. 됐냐? 그러면 우리가 첫 문장에서 얻어야 할 정도는 뭡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서 공감 능력이 향상되는구나. 누구의? 애들. 그럼 여기서 핵심 소재가 뭡니까? 문학, 공감, 증가한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바로 핵심 키워드인 거야. 이해되냐? 이렇게 일단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첫 두 문장 정도. 이거 문장 기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제대로 해석해서 고민을 해서 소재를 뽑아낸 거야. 근데 소재를 뽑고 난다 하면요. 이제 당연히 그 다음을 이제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되죠.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일까? 즉 소재를 가지고 뭔 얘기를 했을까? 그럼 이 주제가 파악됐으면요. 당연히 그에 대한 비유한 설명이 나온 거죠. 어떤 근거가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랬어?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줄게요. 내가 내신 대비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거의 매 수업시간에 했는데 뭐였냐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고 여기가 주제문이다. 내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 그치?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게요. 선생님 얘가 주제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어디가 주제문인지 주제문 파악하는 거 말해줄게요. 주제문 파악하는 거. 자리가 없네요. 이거 위에 지어도 되지. 이거 지을게. 이거 지을게. 이거 지을게. 자. 주제문을 파악하는 방법은요. 글의 패턴이 워낙 다양하니까. 뭔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거나 이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주제문은요. 가장 일반적인 주제문 파악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에요. 100%가 아닙니다. 글의 종류에 따라 패턴에 따라 다르니까요. 가장 일반적인 거. 첫 번째. 일단 뭐냐면요. 굉장히 단호한 말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단호한 말투. 근데 여기서 우리의 또 문제가 등장하죠. 선생님 얘가 단호한 말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것도 알려줄게요. 단호한 말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측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호한 말투는 뭐냐면요. 추측성이 없는 거야. 이게 단호한 거 아니야?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야 예원이 남친이 없어. 이거랑. 예시야 예시. 예원이 남친이 없어. 이거랑. 예원이 남친이 없을 수도 있지. 이거랑. 뭐가 단호합니까? 전자랑 부자적인. 전자가 더 단호하잖아요. 그렇죠? 왜? 추측성의 말을 안 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추측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조동사예요. 조동사. 조동사. 이런 거 있잖아요. can이나 may나 등등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잘 알고 있는데. 됐어? 이게 다 추측표예요. 추측표예요. 됐어? 아니면 부자에도 있겠죠. probably 이런 거 있잖아요. maybe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도. 이게 다 추측성표예요. 추측성표예요. 그래서 단호한 말투는 추측성이 없거나 또 있어요. 없거나. 주로. 주로.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왜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어법에서도 중요한 건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제는요. 현재 시제는요. 현재 시제는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어? 현재 시제가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현재 시제가 아니고요. 현재. 현재 시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을 나타내는 시제는 뭐라고요? 현재 진행이라고요. 현재 진행. 현재가 아니라고요. 그럼 현재 시제는 뭔데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현재 시제는요. 평상시야. 평상시. 알겠냐? 그럼. 재현이 아침에 몇 시 일어나? 8시. 그럼 그 8시에 일어납니다. 8시에 일어난다는 거잖아. 8시에 일어난다.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잖아. 근데 8시에 일어난다는 게. 오늘만 8시에 일어났어요? 아니죠. 어제도 8시에 일어나고. 오늘도 8시에 일어나고. 내일도 8시에 일어날 거잖아. 언제입니까? 평상시. 왜냐냐? 현재 시제는 평상시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그렇다는 거는요. 변화가 없다는 뜻 아니에요? 맞잖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야. 변화가 없잖아. 됐어? 변화가 없다는 건 뭡니까? 단호한 거 아니야? 무조건 그래. 안 바뀌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화 노출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현재 시제가 나오면은 단호화 말추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런 거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최대한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잘 따라와요. 사실 단호화 말추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명령문 같은 걸 표현할 수도 있죠. 뭐뭐 해. 이런 거. 아니면 조동사긴 한데 좀 센 조동사들이 있죠. Must, 해야 돼. Should, 해야 돼. 이런 거 좀 세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단호화 말투입니다. 됐어?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은 주로 단호화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뜻을 보여줄게요. 여기 좀 지울게. 이거는요. 진짜 자주 나오는 팀인데요. 주제문은 주제문은 주로 아닌 경우도 많지만 주로 예시가 시작되는 문장 앞부분입니다. 예시가 시작되는 문장 앞이 주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선생님. 예시가 시작되는 문장이 어디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파악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예시가 시작되는 문장의 패턴 몇 개 알려줄게. 첫 번째. 제일 쉬운 것. 보통 예시를 시작해야 돼. 뭘 먼저 쓰냐고. For example. 또는 우리가 For instance. 똑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이 하나 나왔어. 또. 예시가 시작된다. 어떤 말이 나올까? 내가 예시를 들고 싶어. 아까 내가 선풍기 얘기했잖아. 그렇죠? 예시를 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실험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럼 만약 실험으로 예시를 들고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내가 실험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럼 어떤 실험에서, 한 연구에서 이런 것들. 한 실험에서 또는 연구에서 어쩌고 어쩌고. 이것도 예시죠. 됐어요? 아까 전에 내가 예시패턴 또 알려준 거 있거든요. 인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인용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편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편이 있어. A로 시작하는 거.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할 거야. 힌트를 좀 줄까? 예를 들어서. 로이 쌤 말에 따르면 인용하는 거잖아. 누구누구에 따르면. 맞아요. according to. 됐어? 이것도 인용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뭡니까? 예시가 시작될 때 하는 거겠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거의 써요. 두 개만 더 쓸게요. 두 개만. 근데 내가 여기 자리가 없었고, 여기다 쓸게 나는. 너는 그냥 아래에다가 쓰세요. 저는 4번 여기다 쓸게요. 이거는요. 학년이 좀 올라가면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1, 2, 3번은 좀 쉬운 패턴. 얘는 쉬운. 얘는 쉬운 패턴이고요. 4번, 5번은요. 고난도 패턴에서 많이 나온 겁니다. 고난도에서 많이 나온 패턴이에요. 4번은요. 4번은 뭐냐면요. 바로 if를 쓰는 겁니다. if를 쓰는 겁니다. 얘가 가정법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if가 뭡니까? 만약 했잖아. 뭐 한다면. if는요. 대부분은 예시의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됐어?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 선풍기 얘기했잖아. 야, 선풍기 틀고 자서 사실 안 죽어. 야, 만약에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고 쳐보자.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시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if를 시작하는 경우에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이건 좀 고난도 패턴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도 고난도인데요. 뭐냐면, 앞 내용과 갑자기 전혀, 그러니까 처음 보는 단어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어... 아, 명사가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처음, 표현? 아, 표현은 좀 애매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소재라고 쓸게요. 처음 등장하는 소재가 나옵니다. 뭔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성풍기 얘기를 했어. 야, 성풍기 틀고 자면 사람들 죽는 줄 알거든? 근데 실제로는 성풍기 틀고 자도 안 죽는다? 자, 설명해줄게. 너네한테 오토바이가 한 대씩 있어.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앞에서 성풍기 얘기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얘기 나왔잖아. 그렇지? 아예 소재가 달라졌죠. 뭐야? 예시입니다. 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건 좀 고난도 패턴에서 나와. 됐지? 이게 전부 다 뭐야? 다 예시가 시작되는 문장의 패턴들이 나와. 그러면 주제분은 어디 있어요? 얘네 앞에. 됐냐? 얘네 앞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패턴이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됐죠? 그러면은 우리 지금 글을 하나만 읽었는데 지금 글 읽는 법 배운 거야. 글 읽는 법.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